지금 저희는 오지입니다. 오지 도로가 조금조금씩 중간중간만 괜찮고요 그 외에는 상당히 지금 위험합니다 앞에는 중국차고요 지금 이 야간 로드 죽음의 도로 야간에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너무 오다가 조금 시간이 늦어지는 바람에 길이 지금 상당히 위험합니다 아휴 니들 왜그러냐 지금 나도 바쁘다 비켜줘라 갈게 나 이야 가로등도 운전 진짜 조심들 해야되요 운전을 앞에서 오는 차량의 불빛만 보입니다 그래도 지금 이 정도 도로면은 어우 양반이에요 이 정도 도로면 진짜 양반입니다 아휴 아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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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발견 안 했으면 사고 났어요 타이어 터졌어 아휴 아휴 아휴